안동의 노래가 하나 있지요. 뭐예요? 안동역! 안동역이지요. 아까 우리 풍부하시는 분이 버스 타고 와 슈? 버스 타고 와 슈? 그랬잖아요. 안동역까지 저는 기차를 타고 열심히 왔습니다. 그래서 안동역에서 에이프마이어나에서 샵 함 가자! 안동역에서! 치즈! 누가 막상이치? 바람에 나의 눈물이 너무한 눈물이 생겼냐 도掉하려 마 언어로 라고 너무 만나서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어느 눈이 누군가 있던데 안 오는 듯이 누군가 있던데 내 사랑아 어떠하나 내 맘은 누군 없는가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우리 서부심 달리기를 보신 여러분들이 축제입니다 김호씨의 환경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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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ु mente equilibri 0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 사랑을 기다리는 내 맘을 꿈꿉니다 안 오는 건지 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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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박수 치신 분들, 모든 게 잘 될 겁니다. 그리고 절 위에 박수 치신다 있는 것보다, 오늘도 나오시는 분들보다,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명해주실 거리를 다했죠. 박수 좀 잊지 마시고,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